더는 안 된다 너무 늦었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철이 안 될까 이젠 적어도 어느 정도 결과로 보여줘야 할 텐데 두려웠었다 무서웠었다 아무리 괜찮단 말해도 새하얀 눈반 아무도 안 갔던 곳이라 두려워 헤매게 될까봐 너가 했던 말 오해해봤자 한참 지났다 어차피 남는 건 없다 아무도 몰라 그냥 순간순간마다 내가 갈 곳과만 봐 두려울 거야 무서울 거야 아무리 괜찮단 말해도 아무도 안 갔던 그곳을 가다 뒤돌아보면 결국 흔적이 다 전부 길이 되어 있어 눈밭에 발자국처럼 그대로 남아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어 봄이 오면 네가 닿을 그곳에 누워 지친 날들 모두 뒤로 그리고 나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.